기상캐스터 배혜지 주말인 내일은 대구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7도, 의성이 영하 12도 등으로 주말과 휴일 동안은 춥겠습니다. 올해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대구시는 100억 원이 넘는 돈을 들여서 뜻깊게 기념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사업을 모두 30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 111억 원을 배정해 어느 해보다 성대하게 치릅니다. 3.1 만세운동 기념식과 재현 행사에 4억 7천 5백만 원을 배정했고 태극기 달기 운동에도 4억 원을 넘게 씁니다. 가장 중점 두고 있는 것은 3.1운동 만세 재현 행사를 저희들 8개 구군과 그리고 지역의 기독교, 불교계 그리고 광복회에 참여해서 예전에 1919년에 3.1운동 행사했던 그곳을 10개 지역을 선정을 해서 재현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100억 원이 넘는 돈이 든다고 하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3.1운동과 관계가 있긴 하지만 이곳 경상감영 보건정비 사업에만 전체 예산의 70%에 해당하는 78억 원이 책정됐습니다. 또 항일독립운동 전시공간과 조형물에 4억 3천만 원을 쓰는데 이 금액은 생계가 어려운 독립유공자 가족에게 영구임대 아파트나 다가구 주택을 지원하는 돈과 비슷합니다. 독립유공자 대상자는 1,500여 명. 1인당 지원금은 30만 원에 불과합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와 여성 독립운동가를 조명하는 예산도 합쳐봐야 1억 원이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행사보다는 실질적으로 독립운동을 하면서 우리 가족을 돌보지 못했던 독립운동과 유족분들에 대한 그런 삶을 좀 살피는 그러한 부분과 또 일제로부터 실제 피해를 받았던 위안부 할머니들의 이런 분들께서 자긍심을 가지고 좀 살아갈 수 있도록 대구 씨는 다음 달부터 뮤지컬 공연과 기념음악회, 대구 시민주간 행사 등으로 분위기 조성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MBC 뉴스 윤용균은 지난해 전해 주장마다 의원의 여행은 다른 교섭 단체에 속하지 않은 의원은 6명 이상 모이면 따로 단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방의원들의 부적절한 해외 연수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경상북도는 일반 공무원들의 외유성 공모국의 여행을 철저하게 차단하라고 도내 시군에 통보했습니다. 경상북도는 각 시군이 연수 심사 단계에서 외유성 일정 여부와 방문기관의 타당성, 여행 시기의 적정성 등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현지 여행 일정이 변경됐는데도 이를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공무원을 직장 이탈 금지 위반으로 징계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상으로 MBC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